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선물이 있는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 맞다 없네? 미성났다. 내가 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없잖아 이거.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 어린이들 선물 주고 싶어요. 선물 준비해 주세요. 어? 어? 공성이 나왔어요. 우와.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뭐가 될까요? 야 너 누구니? 아 나 말이야? 뭐 뭐야? 어? 이름이 뭔데? 내 이름은 푸드리야 푸드리. 푸드리. 아아. 빨리 푸드리야. 우와. 우와. 이쁘다. 야 푸드리. 푸드리. 가지고 싶은 어린이들. 나. 아. 나. 됐어요. 네. 박수. 그럼. 어. 나도 이쁜 새들 갖고 싶어요. 그런 사람. 또 놀랍게. 오. 아리가 진짜 이렇게 대단하네. 어. 없네. 에? 어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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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왔다. 야. 야. 이거 새가 되는거지? 그러면 이제 새. 새. 새를 만드는거야 새. 이야. 어디 보자. 어떤 새가 될까요? 이쁜 새가 될까요? 못생긴 새가 될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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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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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 이쁜 새가 됐네. 그러면은. 어. 저는요. 이쁜 꼬찌 갖고 싶어요. 하는 사람. 아. 여자들. 아. 여기 여자 어린이네. 네. 나오세요. 예. 어디. 은나보자. 어. 없네. 어. 예수님 이 어린이도 착한 어린이면 풍선 하나만 주세요 나쁜 어린이면 주지 마시고 풍선 하나만 주세요 오 이 어린이도 착한 어린이야 그렇다면 이 어린이는 진짜 싶은가 봐 두 개가 나오네 우와 우와 퍼포먼스 타보니 아 이거 드리라 다음에 이거를 서현이꺼 이야 이게 뭐가 되나 보자 뭐가 되나 보자 다 같이 뭐가 되나 보자 뭐가 되나 보자 뭐가 되나 보자 뭐가 되나 보자 여기 있는게 자기 전에 입만 닦아요 안 닦아요 치카야 치카야 어 이빨 잘 닦아야 돼 이빨 안 닦는 언니들이 이빨이 쪄워가지고 치과 가야 돼 치과 가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주사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 아파요 자 하나 둘 셋 우와 어 이거 뭐야 이거 봐라 이거 뭐지 우와 이쁜 꽃이 됐네 어서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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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늘 서현이꺼에도 많이 먹었고 착하니까 와 우와 자 서현아 웃어 네 히히히히히 자 그러면 그러면 나는 씩씩하니까 칼을 갖고 싶어요 어른이랑 어 내 얘기 어디 착한 어린이는 예수님 풍선 안아주세요 착한 어린이는 예수님이 풍선을 안주셔 우리 어린이도 조회 잘 다니죠? 착한 어린이도 엄마 말씀 잘 됐죠? 유효진이는 지식하니까 지식한 칼을 하나 주겠어요 이야 칼이다 이야 칼칼 자 이번엔 또 촬영하고 싶어요 나와보세요 그럼 나와보세요 여린이도 풍선을 예수님이 풍선을 주실까 안주실까 예수님 얘가 누구라고? 규빈이? 규빈이 착한 어린이예요 나쁜 어린이예요 착한 어린이면 풍선 하나만 주세요 예수님 여린이 뭐 만들어줄까? 총 만들어줄게 총 이야 총이다 총 이야 총 만들어줄게 여린이는 주민이 우리 주민이 어 이게 총이야 총 총 이제 총은 사람한테 쓰면 안 돼? 응 사람한테 쓰면 안 돼요 이야 총알도 있어요 총 이게 총알이야 이야 총 이야 총이다 총 자 총 이야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어린이 어떤 어린이 이야 이 어린이 여린이도 예수님 여린이도 착한 어린이면 풍선 하나만 주세요 이야 풍선이 왔다 이 어린이는 여린이는 여린이는 뭘 만들어줄까 여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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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다 서로 만들어줄게 있어 머리에다가 이렇게 수분할 수 있도록 입은 우자를 만들어줄게 수분 우자 와 와 와 와 이쁜 새인데 이거는 머리에다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와 와 이쁜 새인데 이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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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한 어린이 작아 자 자 잘 만들어줄거야 이 어린이는 작아 이런 어린이는 원래 동건 동건 이 어린이는 뭘 만들어줄까? 도끼요. 도끼 만들어줄까? 도끼? 도끼다. 도끼. 이 어린이는 도끼를 만들어주겠어요. 왜냐하면 도끼같이 이쁘게 생겼죠. 그죠? 이 어린이는 도끼처럼 착각하게 생기고 뻥 터졌어요. 저 어린이는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뻥 터졌다. 이 토끼는 이렇게. 이 검토끼가 됐어요. 도끼. 됐어요. 안 만드는 어린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도 맞고 싶어요. 이 어린이는 뭘 만들어줄까? 팔. 그래 좋아. 팔. 이야.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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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하나 만들어주겠어. 또 이 어린이 뭐 만들어줄까? 응? 응? 뭐? 뭐? 팔. 팔이요. 이 어린이. 뭘네? 예수님 이 어린이도 풍선 하나만 주세요. 어? 좋아. 예수님이 풍선을 주면서. 이 어린이도. 예수님이 풍선을 주면서. 예수님이 풍선을 주면서. 야. 풍선. 풍선. 자. 지금 여러분이 가진 풍선이. 어떤 풍선인지 다 알죠?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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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토끼를 만들어주겠어요. 필프토끼에요. 필프토끼. 그러면 애기토끼, 엄마토끼. 애기토끼? 좋아, 애기토끼.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평소는 일단 선생님들한테 맡겨주는 거야. 그리고 이 놈복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갈 때 받는 거야. 자, 안 받은 어린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야, 유비도. 유빈는 멍멍이, 멍멍이. 멍멍이. 뭐? 뭐 만들어줄까? 뭐? 뭐 만들어줄까? 멍멍이? 멍멍이? 아, 왜 멍멍이? 넌 뭐? 그렇지. 앉아, 앉아. 정신이 이리 와. 정신이 이리 와. 정신이 이리 와. 네. 나중에 달라부르세요. 그럼 줄 거예요. 아, 유빈이. 아, 유빈이. 자, 유빈이는. 전부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야. 자, 충성 없는 어린이 손 들어봐. 충성. 아, 유빈이. 아, 유빈이. 선생님한테 맡겨요. 옳지. 잘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줘. 선생님 줘야 돼. 옳지. 이제부터. 안 돼 있어. 이제부터 인원국을 보여주겠어요. 맞습니다.